캐나다 이민을 오고자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리면 요즘이 캐나다 이민의 적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작년에 캐나다로 온 한국 이민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캐나다 이민성에 따르면 2021년에는 10월까지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이 6,590명이라고 합니다. 12월까지 통계를 냈다면 7,000명 선을 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수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IMF 때문에 이민이 절정을 이루었던 시기와 비슷합니다. 이제는 한국을 떠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연휴로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지만 많이 온다는 것은 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민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현재 상황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캐나다는 1년에 적어도 인구 1% 정도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현재 인구가 약 3,800만 명이니까 한 해에 적어도 38만 명 정도는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이민자가 18만 4천명에 그쳐 그 목표를 한참 채우지 못했습니다. 코비드 때문에요. 그래서 노동력 부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코비드 때문에 이민자들에게 국경을 폐쇄했지만 캐나다는 2021년 9월에 다시 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민자의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1년 목표가 40만 1천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표를 채웠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 해 이민자 수가 40만 명이 넘은 것은 1913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당시는 1차 대전이 끝나고 전후 폐허를 벗어나려고 하는 유럽인이 넘쳐났고 캐나다는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이들을 대거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요즘을 그때와 비슷한 상황으로 생각하는지 이민자 받아들이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0만 명 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캐나다는 앞으로도 국경 제한을 계속 완화하면서 더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수년 내에 120만 명을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보면 2022년에 41만 1천명 2023년에 41만 1천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더 장기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 증가율을 높일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희가 이민을 신청해봐서 알지만 그 처리 속도가 워낙 느려 속 터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민을 결정하고 직장을 먼저 그만두어서 늘어지는 수속기간 때문에 속알이 하였습니다. 요즘은 많이 좋아졌는지 모르지만요. 캐나다 정부가 이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이민 시스템을 크게 손받습니다.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고 전 과정을 현대화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이민 시스템을 보유한 나라 중 하나가 됐습니다. 따라서 받아들이기도 많이 받아들이지만 수속기간도 대폭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이민 오지 말아야 하는 이유 일곱 가지라는 비디오를 만들 때 대상이 40세가 넘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40세가 넘지 않는 사람들은 오는 곳을 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한국 젊은이들이 많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40세가 넘은 사람들은 와도 할 일이 없을 뿐더러 이민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비교적 쉽습니다. 매스컴을 통해 한국에서는 취업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캐나다도 쉽지는 않지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사람들은 캐나다로 와서 학업을 마치고 정착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팬데믹 이전까지는 이민자의 약 70%가 외국에서 들어왔고 30% 정도만 캐나다 내에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에는 완전 반전되어 30% 정도가 외국에서 들어오고 70%가 캐나다 내에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는 캐나다에서 공부를 마치면 영주권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각 주마다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급행저도가 있어 캐나다에서 공부한 사람들에게 영주권 문호가 많이 넓혀져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많은 직업군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구가 고령화되어가는 현상도 있고 코비드로 인한 조기 은퇴나 빠르게 발전하는 온라인 사업 등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노동력이 부족한 현상은 고급 전문직에 한정된 게 아니라 생산직이나 청소, 운송 같은 단선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런 수요를 자체적으로 충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민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이민성 장관 션 프레이저 씨는 작년에 이룩한 목표 달성을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민부 직원들에게 격려하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매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것이 작년에는 코비드라는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의 이민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만큼 절실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민을 많이 받아들인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찬스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이렇게 기회가 좋을 때 희망하시는 분들은 캐나다행을 추라이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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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